소라소리가 선택한 영국의 소설가 믹 직슨입니다 같은 잉글랜드 사람이긴 하지만 보디가드를 만든 영화감독 그 사람은 아니고요 1960년생 랭커셔 태생의 작가는 데뷔부터 지금까지 유머러스하고도 기묘한 이야기들로 세계적으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인물이죠 저희가 고른 책은 2005년 1월 국내에서는 2006년 9월에 처음 소개된 단편집 뼈모우는 소녀고요 이번 주의 작품은 그 가운데서 여섯 번째 소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입니다 읽어드릴 책은 문은실 번역의 2009년 2월 26일 도서출판 생각의 나무에서 펴낸 초판 6세입니다 핀튼 케리는 최고는 작을 지언정 생각까지 짧은 소녀는 아니었다 늘 똥하고 시무룩한 이 소녀는 모든 사람이 마음 놓고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상대였지만 그들의 생각을 자신만 알고 속에 담아둘 만큼 현명했다 다른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반면 어린 핀은 주저없이 뛰어들었다 덕분에 그는 주변에서 무시할 수 없는 아이로 대접을 받았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핀에게는 크나큰 즐거움이기도 했지만 또 그 덕분에 그의 인생은 고단해지기도 했다 다른 길을 택했다면 더 쉽게 살 수도 있었는데 말이다 핀의 아버지는 그가 갓난아기였을 때 집을 나갔다 그 후로 그 남자는 털어끝 하나 보인 적이 없었다 핀은 별로 괴롭지 않았다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아버지에게 뭐하러 관심을 두겠는가 게다가 집안은 핀과 엄마만으로도 숨 돌릴 틈 없이 분주했다 엄마는 엄마대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핀이 엄마의 정신을 물려받았다는 말을 곧잘했다 하지만 핀은 자신의 고집은 완전히 자신만의 문제라고 확신했다 둘은 거의 눈만 마주치면 감논을 벅을 버렸다 가끔은 더 이상 하찮을 수 없는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길고 고달픈 하루를 보낸 후에 벌어지는 논쟁은 핀에게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뒤늦게 말해봤자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격이겠지만 그렇게 피곤하고 민감한 성격의 두 사람은 애초부터 되도록 멀찌감치 떨어져 지내는 편이 더 좋았을지도 모른다 핀의 엄마가 식탁에 저녁을 차렸다 핀은 앞에 놓인 저녁밥을 유심히 검사했다 얇게 썬 고기 조각과 그레이비 소스였다 그 앞에는 으깬 감자가 에베레스트처럼 솟아있었고 옆에는 데친 야채 덩어리가 제 몸에서 나온 집에 젖어 쭉 늘어져 있었다 먹어 엄마가 말했다 그러나 핀은 그저 접시만 쳐다보고 있었다 배 안 고파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엄마는 핀을 흘끗 보았다 핀은 엄마가 화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녀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녀가 차분하고 침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핀은 엄마가 피부 아래 온갖 성질과 짜증을 묻어두고 사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핀이 두 손을 들 때까지 아들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핀은 고기 한 조각을 썰어 으깬 감자에 조금 문지르고 나서는 덥석 입에 넣었다 핀은 굳은 듯 가만히 앉아 식사를 하는데 특히 씹는 행위에 매우 공을 들이는 편이었다 그 한 조각을 씹어 넘기는 데만도 저녁 나절이 다 갈 판이었다 야채도 먹어! 라고 말하며 엄마는 포크로 접시를 톡톡 두드렸다 핀은 흐물흐물한 야채를 내려다보면서 마음속으로 뭔가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한 번 내뱉으면 필시 시비를 불러일으킬 말이었다 그래서 핀은 그 생각을 원래 있던 자리인 머릿속에다가 가둬두고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어떤 생각은 견디기 어려운 가려움증 같아서 그냥 내뱉어버리는 수밖에 없었다 아휴 이런 건 엄마나 많이 먹어요 그가 말했다 핀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음흉한 만족감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엄마를 슬쩍 쳐다보며 어떤 반응이 나올지 기다렸다 그다지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온갖 단어가 그녀의 입에서 굴러떨어졌다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말도 있었다 엄마가 만들어낸 단어인가 보다 하고 핀은 생각했다 푹꾼 열을 받은 상황에서 나오는 말이거나 특별한 경우에만 쓰는 말인지도 모른다 무엇이 되었건 핀은 이제 더 이상은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왔음을 알고 있었다 엄마는 두 사람 목까지 넘치게 말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핀의 귀를 잡고 위층으로 질질 끌고 올라갔다 핀은 엄마 뒤를 비트적대며 따라가면서 귀를 꼬집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 있는지 새삼 놀라고 있었다 방에 도착한 그는 몸을 세차게 떼밀리는 바람에 거의 날아가다시피 침대 위에 떨어졌다 핀은 배음망덕하고 못돼 먹기 잃을 데 없다는 말과 함께 다음 날 아침까지 머리카락 한 홀도 보고 싶지 않다는 선언을 들었다 핀의 엄마에게는 다음 날도 너무 빠른 것이었다 방문을 막 닫으려던 차에 엄마는 잠깐 머뭇거렸다 핀은 엄마에게 아직도 심술이 더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핀 자신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무엇이었다 치명적인 한마디로 쐐기를 박으려는 심술보가 엄마 안에서 꿈틀대고 있었다 그는 그 말이 엄마의 마음속을 살살 간지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엄마는 숨을 고르면서 제 입을 막으려고 애썼다 실패였다 니 아비라는 사람이 왜 너한테서 도망갔는지 놀랄 일도 아니지 그녀는 말을 쏟아내고 문을 쾅 닫아버렸다 피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처음에는 약간의 한기를 느꼈다 공허하고 어딘가로 휑하니 돌진하는 느낌 아주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몇 초 지나지 않아 그는 분노로 활활 타올랐다 그 열기가 어찌나 뜨거웠던지 마치 누군가 입속에 빨갛게 타고 있는 석탄을 쏟아붓는 것 같았다 그는 거기 선 채로 조용히 화를 내면서 엄마에게 그 말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엄마에게 상처를 줄 심산이었다 방금 전에 자기가 당했던 것보다 더 큰 상처를 되돌려줄 작정이었다 그는 한동안 침대 위에 앉아 그의 귓가에서 아우성치는 엄마의 말을 곱씹고 있었다 피는 의자 위에 올라가서 옷장 위에 있는 여행가방을 끌어내렸다 엄마와 어딘가에 갈 때마다 짐을 싸넣는 자그마한 가방이었다 그는 서랍을 열고 양말을 한아름 꺼냈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자기가 가려는 곳에서는 불굴의 의지 그리고 용기와 함께 아주 많은 양말이 필요할 것 같았다 빈이 방 안을 조용히 왔다 갔다 하며 몰래 짐을 싸는 동안 엄마는 아래층 부엌 식탁 앞에 앉아 머리를 감싸주고 있었다 어떻게 그런 지독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떻게, 어떻게 그런 지독하고도 지독한 말을 할 생각을 했을까 피는 사방이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리 없이 창문을 열었다 3, 4km쯤 떨어진 이웃마을의 불빛이 보였다 그는 풀숲 사이로 가방을 던졌다 그리고 몸을 돌려 창문을 빠져나온 후 배수관에 발을 걸고 어둠 속으로 내려왔다 피는 골목길을 걸으며 밤공기를 들이마셨다 밤공기는 어마어마하게 날카롭고 시리게 옷 속을 파고들었다 피는 집을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가 얼마나 괴팍해질 수 있는 소년인지를 감안한다면 꽤 놀라운 일이었다 그에게는 가출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만한 계기가 아주 많았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가출을 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인 것 같았다 하지만 가출한다는 것은 한두 가지 측면에서 그를 약간 긴장하게 만들었다 가령 누군가에게 살해당한다거나 굶어 죽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피는 양말로 가득 찬 여행가방을 들고 머리 위로는 밝고 밝은 달빛이 비추는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처럼 뜻이 고두며 생각이 깊은 사람은 집을 나가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30분쯤 걸었을까 피는 숲에 다다랐다 뚫고 들어갈 엄두가 안 날 만큼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선뜻 들어설 만한 곳은 아니었다 음식을 잔뜩 준비하고 나침반으로 무장한 어른들도 들어간 후로 다시 모습을 볼 수 없었다는 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다는 숲이었다 빈이 숲에 들어가 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번 그것도 엄마와 함께였고 그나마 50미터인가 100미터도 잘 들어가 보지 못하고 빠져나왔다 어두워진 후 숲 근처에 가는 어린아이는 확실히 한 명도 없었다 이상한 일이지만 숲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피는 어떤 강력한 변화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했다 빵과 나무 껍질 냄새는 이제부터는 뭐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숲에서 나는 소리도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곳은 살아있었다 자연은 엔진이 딸깍딸깍하는 소리를 내듯 돌아가는 것 같았다 숲 안쪽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피는 점차 등 뒤로 나무들이 천천히 닫히는 것을 느꼈다 마치 그를 숲 안에 봉인하려는 듯이 피는 한동안 걸었다 아마 겨우 20분 정도였을 것이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덩치도 크고 키도 큰 아름드리 나무 아래 앉았다 그는 들고 온 작은 여행가방을 열었다 달빛 아래에서 피는 공과 양말을 식별해냈다 뒤죽박죽 섞여있는 공과 양말을 보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도 위안을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슬픔이 밀려왔다 그는 이내 뚜껑을 닫고 가방을 땅에 내려놓은 후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날이 샐 때까지 걷고 또 걸었다 마침내 해가 떠오르고 숲의 소리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부드럽게 달그락거리는 소리에서부터 일종의 광기라도 품은 듯한 재잘거림까지 마치 숲에 사는 주민 중 절반은 깨어나고 나머지 반은 잠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그는 조금 쉬기로 하고 땅바닥에 앉았다 하루가 시작되었고 또 지나가고 있었다 너무도 느리게 지나가고 있었다 숲을 속에서 무언가 살랑살랑 스쳐가며 엎치락뒤치락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것은 가깝게 들렸고 어떤 것은 꽤 멀리서 들렸다 그러나 새 몇 마리와 엄청난 수의 벌레들을 빼놓고는 그의 눈에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보이지 않았다 첫날의 유일하게 중요한 사건은 오후 늦게 찾아왔다 그는 어떤 여자 목소리 바로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엄마는 그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다 피는 엄마가 가까이 오는 것을 들었고 좀 더 가까워지다가 천천히 멀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둘째 날에 눈을 떴을 때 피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있었다 첫날 밤에 울었던 게 희미하게 기억났다 그는 그 울음의 당사자가 자기 자신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반쯤은 잠들어 있었던지라 운 것은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고 자기는 그저 울음소리를 듣기만 했던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다 전날 오후에 엄마 목소리를 들었을 때처럼 똑같이 피는 나무를 타고 올라 과일을 땄고 내려와서는 딸기를 땄다 맛이 좋았던 것은 한쪽으로 모셔놓고 나중에 먹었다 먹고 배가 아팠던 것은 다음부터는 절대로 손해되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피는 온갖 종류의 것 가령 잔가지나 풀조차 탈라지 않고 먹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는 무엇이건 내치는 대로 먹었고 개울에 가서 물을 마셨다 하늘에서 태양이 퇴장하면 피는 나뭇잎이나 가지로 몸을 덮었다 얕게 바닥을 파내고 그 위에 들어 누워 잔가지와 흙을 모아 덮었다 한 번은 나무에서 잡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불편할 수 없었거니와 분명히 저 아래로 떨어져서 목이 부러질 거라는 생각에 밤새 시달렸다 그는 뜀박질을 하고 나무를 타고 몸과 부수는 데는 도사가 되었다 이제 피는 자신이 보통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잴 수 없는 쪽으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언제까지나 계속 움직일 뿐이었다 특별히 방향을 정하지도 않고 그저 숲속으로 더 깊이 더 깊이 들어갈 뿐이었다 두어 주 아니 두어 달쯤 지났을 때였다 그는 불현듯 더 이상 엄마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저 아주 오랫동안 엄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몸이 변화하면서 마찬가지로 정신도 변해갔다 그의 정신은 무언가 부드럽고 단순한 것으로 둥글게 깎여갔다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 순간뿐이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그에게 깊은 안도감을 주었다 피는 무엇이든 눈에 띄는 것은 신발이나 옷으로 기원했다 구깃구깃한 나뭇잎도 그의 손을 거치면 환골탈퇴했다 그리고 이쯤 되자 그는 세상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그곳에 오래 있었던 걸까 궁금해졌다 어쩌면 이제 자신은 세상에서 그저 사라진 존재인지도 모른다 한 번은 부러진 나뭇가지를 발견했는데 약간 공을 들였더니 파이프 모양이 되었다 노인들이 입에 물고 피우는 담배 파이프 말이다 이제 피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노인이 그러는 것처럼 자리에 앉아서 가끔 파이프를 입에 물었다 성냥이나 담배잎 따위가 있을 리는 만무했다 그저 저 멀리 뻗어있는 나무 사이를 바라보며 파이프를 씹었고 그러면 긴장이 풀리면서 길고 어두운 밤을 무사히 날 수 있을 것 같았다 피는 꽤 오랫동안 숲에 있었다 아마도 1년이나 2년쯤 되었을 것이다 머리카락은 이제 길게 자라 얽히고 살켰으며 피부는 때로 두텁게 뒤덮였다 피는 쓰러진 나무위에 앉아서 벌레들이 죽은 나무의 몸통을 기어다니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 멀지 않은 곳에서 나뭇잎 밟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피는 몸을 돌렸다 3미터도 안 되는 곳에 커다란 갈색개 한 마리가 있었다 개는 핀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러더니 잠시 후 이빨을 드러내고 우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개는 소년에게 눈길을 받고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년은 동요하지 않았다 소년은 죽은 고목 위에 앉아서 개를 바라보며 말을 하기 시작했다 되는대로 아무 말이나 짓거렸는데 대부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핀의 어조는 평온하고 굳건했다 그리고 그가 말을 잇는 사이 개는 으르렁거림을 멈추더니 결국 고개를 떨구고 슬금슬금 달아났다 다음 2, 3일 뒤에도 장가지 부러지는 소리나 뭔가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저 멀리 숲속에서 간간히 들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소년은 잠자리를 파고 나뭇잎과 가지를 끌어다 잠을 청했고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바로 옆에 개가 몸을 말고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개는 깊이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소년은 녀석이 그냥 자는 척하는 것뿐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귀는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그날부터 개는 소년을 떠나지 않는 친구가 되었다 기다란 갈색 귀를 늘어뜨린 개는 갈색 눈동자로 언제나 소년을 쫓았다 숲을 가로질러 터벅터벅 걷는 동안 개는 숲을 속으로 달아나듯 사라지곤 했지만 1, 2분도 안 되어 다시 천천히 달려나왔다 그들은 서로 잘 지냈고 하루에 두세 번쯤은 걷다가 휴식을 취했다 하지만 그들은 움직이는 편을 더 좋아했다 어디 특별히 가야 할 곳도 없었는데 말이다 얼마 후 소년은 자신과 개가 서로 꽤 잘 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밤이 되면 소년은 자신이 손수 만든 파이프를 꺼내 물었고 둘은 함께 앉아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개는 소년에게 과거의 주인에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이야기했다 이야기하던 도중 개는 하던 말을 멈추고 땅을 바라보며 수치감에 몸을 떨었다 개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두세 번을 얻어 맞았지만 그 다음에 주인이 또다시 매를 들자 더 이상은 사양하겠다며 창문을 빠져나와 무작정 도망쳤다고 했다 그리고 결국 이 숲에 이르게 된 것이었다 개는 소년에게 어쩌다 이 야생에 나와 살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소년은 그 이유가 별반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랐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건 누군가와 말다툼을 벌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개와 마찬가지로 도망쳐 나오기로 결심했다 한때 자기 생각에 그토록 확고했던 소년은 이제 기억 한켠에 커다란 구멍이 생겨났음을 알게 되었다 한때 그토록 굳건하고 견고했던 것이 이제는 파도가 지나간 듯 쓸려나가 버렸다 소년과 개가 말다툼을 벌이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들이 의견차를 보이는 유일한 경우는 먹을 것을 정할 때뿐이었다 그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또는 왜 걷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코 의문을 품지 않았다 나무 위에 걸린 해가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할 때까지 그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놓기만 했고 그쯤에서는 발걸음을 멈추고 어딘가 제 한 몸 적시지 않고 밤을 날 수 있는 곳을 찾으려고 했다 어느 날 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소년은 개에게 이름이 있느냐고 물었다 개는 앉은 채로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름이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그게 뭐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있었다 한들 무자비한 주인이 지어준 이름이었고 그래서 설령 기억난다 해도 그 이름으로는 다시 불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너는 어때? 개가 물었다 너야말로 분명 이름이 있었을 테지 소년은 불현듯 난감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있었어 그가 말했다 그런데 생각이 안 나 자기 이름을 까먹었다는 사실은 소년을 몹시 괴롭혔다 개로서는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말이다 소년은 가만히 앉아 계속 생각을 곱씹었고 급기야 개가 그만하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몸을 위어 나뭇잎을 끌어모았고 잠을 청했다 두 달쯤 시간이 흘렀다 소년과 개는 여전히 함께 걷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년에게 어떤 이상야릇한 느낌이 불쑥 다가왔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개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소년은 시원스레 대답할 수가 없었다 숲의 나무들이 기묘하게도 낯이 익었다 꿈에서 언젠가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들은 다시 조금 더 걸었고 소년은 다시 한 번 느닷없이 멈추었다 그는 몸을 돌려 저만치에 떨어져 있는 곳에 거대한 나무를 가리켰다 나 저 나무를 알아 그가 말했다 소년과 개는 나무를 향해 다가갔다 마침내 나무에 이르렀을 때 소년은 그 아래 수풀 속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개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고 물었다 나도 모르겠어 소년이 말했다 그는 작은 막대기 하나를 집어들고 고사리 숲을 마구 해치더니 그 속에 처박혀 있는 작은 옷가방 하나를 찾아 냈다 가방은 얼룩투성이에 눅신하게 젖어 있었다 뚜껑은 이끼로 두텁게 덮여 있었다 소년은 무릎을 굽히고 쭈그리고 앉아 걸쇠를 밀어 올렸다 그러자 가방에 잠금새가 튀어 올랐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공과 양말들이 가득했다 니꺼야? 개가 말했다 소년은 몹시 혼란스러워했다 그런 것 같아 그가 말했다 그들은 거대한 나무 옆에 한동안 앉아 있었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갔다 그의 입을 계속 다물게 했던 모든 나무가 서서히 비밀을 폭로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눈을 들어 먼 곳을 향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저기가 내가 온 곳이야 그가 말했다 소년은 그 머나먼 곳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응시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들은 나무 사이를 배회하며 어둠이 내리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또 잠시 더 기다렸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자리를 털고 일어서서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다 소년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개가 알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았다 기다리기 힘들면 그땐 가 그가 말했다 소년은 사람들이 다니는 골목길로 들어섰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또 다른 기억이 그를 마중 나오는 듯 했고 그가 보내온 과거의 한 조각 한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았다 하지만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의 집으로 가는 발걸음은 느릿느릿하기만 했다 30분이 제한되어 그는 어린 날의 대부분을 보낸 작은 집을 어둠 속에서 올려다보고 있었다 문을 열고 정원으로 미끄러져 들어간 후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 창문 안쪽을 발꿈치를 들고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낡은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엄마가 있었다 그녀는 자고 있었고 소년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옛날과 다름없이 그의 엄마였다 그는 안으로 뛰어들어가 엄마를 와락 껴안고 싶었다 창문을 두드려 꿈을 꾸고 있는 엄마를 깨우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숲 속에서 자신을 위해 만든 삶을 버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창문에 비친 유령처럼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잠들어 있는 엄마를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다 그는 자신을 감싸며 밀려드는 모든 기억을 간직하고 다시 골목길로 달려나갔다 그날 밤은 그가 숲에서 보냈던 어떤 다른 날보다 더 생생하고 두려웠다 숲의 가장자리에 이르렀을 때 개가 그를 맞이하기 위해 나와 있었다 개는 소년을 살펴보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아내려고 했다 괜찮은 거야? 마침내 개가 말했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몸을 돌려 나무 사이로 사라졌다 어린 그리움에서 방금이 불가하였다 그는 제 시각이 있었던 사이로 사라졌다 그러나 이 시각이 불가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더 이상의 상품이 없었다 그들은 또 다른 뱅뱅을 살펴보며 그들은 더 이상의 상품이 불가하였다 감사합니다.